그럼 금수완박법의 야합의 뿌리가 어디부터 출발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합의 뿌리, 금수완박법 야합의 뿌리가 어디냐? 이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이 뿌리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 뿌리가 참 깊습니다. 금수완박법의 소위 절충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들은 것은 야합입니다. 야합이란 것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목적으로 뜻을 합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이걸 합이라고요? 바보야 이것은 야합이야. 금수완박 여야 타결 한마디로 야합입니다. 딴소리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금수완박 수용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야합입니까? 이번 야합으로 정작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정치인들 뿐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수사는 끝났습니다. 권력 비례 수사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부패 정치인 부정선거 사범 그들의 세상입니다. 당신들도 법치 파괴의 공범이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비판글 딱 맞는 말이어서 정말 가슴 찢어집니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하는데 검찰 반발이 아니라 국민 반발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다 사퇴했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사퇴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번 정치적 야합으로 70년 국가 행사사법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개혁을 한다면서 늘 개학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정치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법학계의 원로인 허영 교수는 이런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동의했습니다라는 게 참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야합을 이끈 여당과 야당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두고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한 신문사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 이번 야합 즉각 취소하시지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야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아니죠. 항상 언어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선거지 부실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지 관리 부실이 안 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여야 타결이 아니고 검수완박 야합이란 것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좌파들이 잘하는 짓이 뭡니까? 언어 가지고 장난질을 잘하죠. 여러분 이런 그런 탄핵 정국이라든지 이와 같은 검수완박법 통과와 관련된 그런 전후에 대하면 그 소위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농객들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죠. 아주 그대로. 황교안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나누지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게 되면 황교안은 이것은 야합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저하고 동일한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 야합이라고 하기에는 슬쩍 입장을 바꾸는 사람도 있는 거죠. 대구시장이 됐으니까 이미. 4월 20일입니다. 오전 7일 38분에 이번에 대구시장이 됐던 홍준표 의원이 중앙정치에 불관냐 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전권말에 밀어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숨어있는 입법근의 남룡으로 보입니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나면 옳습니다. 이게 홍준표의 A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비의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의 비의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니까 22일입니다. 23일입니다. 토요일날. 대구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자미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당신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 2년 약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반대합니다. 아주 이렇게 입장이 모호합니다. 홍준표 씨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모호하게 그냥 말이 바뀌죠. 4월 20일하고 4월 23일하고 대구시장 당선 직전하고 대구시장 당선 이후하고 옳은 것은 이렇게 황교안 씨처럼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본인 이익에 따라서 글쎄 야합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입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지 나불나불합니다. 권성동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권성동도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사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할 몫이다.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당이 된 것이 그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권성동이 같은 인간들이 원내대표를 하는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하면 되는 거지.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싸워야 될 일을 싸우지 않은 겁니다. 싸워야 될 일을. 싸워야 될 일을 싸우지 않고 그냥 수가 적으니까 수가 훨씬 적을 때도 야당이 무자비하게 싸웠던 우리 헌정사의 역사가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소수당이 됐냐. 국민들이 너가 함께 소수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참 인간들 더럽습니다. 비겁합니다. 저질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 수사가 가혹하니까 직접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좋겠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 직접 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덕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는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사범 수사 못하겠냐. 그래서 공직자 수사 못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참 저질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냥 우그루그루 한 것이 그냥 지금 국민의힘당입니다. 민주당은 범죄자들 우그루그루 하고 건성동이 철두진미하게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는 노력했지만 숫자가 적어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건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뭔가 아닐까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예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결국은 뭐냐 권성동이 한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 5대 공직선거와 부정선거 수사 가능성에 문을 닫아버린 결과를 낳고 말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사전에 무긴했고 그다음에 성인했다면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출범 초기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가치관이 다 전도된 인간들입니다. 가치관이.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타협할 수가 없고 야합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결국 악의 도구가 된 거죠.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누구든 인간은 악의 도구가 만다. 그럼 야합의 뿌리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 부정선거의 뿌리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야합 결과가 왜 나왔느냐. 결국은 여러분들 탄핵과 만나게 됩니다. 탄핵과. 결국은 탄핵 세력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도 상황 논리 때문에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여기 탄핵 멤버들입니다.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나경원 신보라 오신안 유승민 장재원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권성동 이 다 탄핵 세력들입니다. 장재원 하태경 나경원 김무성 정운청 정운청 주호영 김세연 김세연 김성태 결국은 탄핵과 만나게 되는 거죠. 탄핵과 탄핵 세력들과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 권성동이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권성동의 21대 총선결과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권성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강릉시입니다. 권성동 강릉시 권성동은 당시 아마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와 붙었는데 이게 사전투표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플러스 10.68 마이너스 7.5입니다. 상당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작의 정도는 정부평균보다 25%보다 낮은 한 18.1%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조작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 정도입니다. 마지막에는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입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평균값 총조작규모는 25%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권성동 지역구에서의 총조작규모는 22.72%였기 때문에 전국평균값은 좀 낮았지만 그래도 부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범위는 각각 1에서 3%를 넘어서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면 권성동은 강릉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사전투표수가 김경수가 2만4천 권성동이 1만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44.25% 대 36.52%였습니다. 당일 득표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2만2천8백39표 권성동 무소속이 2만9천6백49표였습니다. 당일 득표율은 38.31% 대 40.41%입니다. 사전투표에서 권성동이 크게 이기고 한 7천표로 이겼죠. 그다음에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한 5천표 차이로 한 4천표 차이로 여러분들 김경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은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한 7천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권성동은 광릉시에서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10.68 마이너스 7.5 정도로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사전투표 조작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20대 4.15 총선 광릉시에서 저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운 좋게도 권성동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